세계 최대 해치펀드를 운영하는 레이달리오의 올웨더 전략 비가 와도 햇볕이 내리쬐을 때도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 만나보세요 불리오 올웨더 ETF랩 ISA 투자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박명석의 이슈브리핑 오랜만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주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한 주 쉬었다가 또 이번 주에 다시 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심지어 또 하루 쉬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들을 넣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지수 때가 약간은 좀 뭔가 손만 톡 대면은 뭔가 이렇게 톡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시장인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불안불안한 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이슈들을 중심으로 한번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월요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미중 무역 분쟁 2차전 카운트다운일까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 주 초반에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인데 뒤에 보시면 2019라고 적혀 있어요 2019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쉽게 이렇게 붙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더 뭔가 설전이 계속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진핑 주석은 전면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면에서 중국을 좀 이렇게 말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무역 분쟁 2차전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미국의 선봉장은 폼페이오 장관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선봉장은 옆에 보시는 화춘잉 대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 설전들을 치르고 있어요 폼페이오 장관은 증거가 있다 코로나19가 우한 연구소에서 시작됐다는 그런 증거가 있다고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중국에서는 증거 있으면 가져와 봐 라고 얘기를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요 뭐 그런 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 너네 우리 1차 무역 합의 때 했던 거 있잖아 대두나 빨리 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우리 사고 있는데? 라고 맞받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됐든 둘이 굉장히 날선 그런 설전이 계속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또 대두 너네 빨리 안 사면 우리가 다시 무역 관세 부과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무역 분쟁 2차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무역 분쟁을 겪었던 그 시기에 코스피 흐름을 네모를 쳐봤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2018년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좋았거든요 이때 막 코스피 3천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던 시기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2018년 3월부터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계속 좀 흘러내려갔던 그런 흐름이 있었고요 지지부진하게 쭉 빠지다가 이제 조금씩 반등을 하던 그 시기가 2019년 말이죠 이때부터 이제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붙어가는 이제 합의안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올해 초였나요? 올해 1월이었나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합의안에 도장까지 찍고 뭐 류어부 총리가 미국까지 날아가고 백악관까지 찾아가고 정말 분위기 좋았던 그런 시기에 이제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 이렇게까지 내려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보시면 양봉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게 최근의 흐름이죠 어쨌든 뭐 제가 초반에는 약간은 좀 불안불안한 랠리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힘들게 올라왔는데 혹시라도 이게 또 분위기를 좀 망가뜨리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이 내용을 해봤고요 결론은 말이죠 이건 S&P500 지수인데요 S&P500 지수도 최근 들어서 좀 분위기가 뭐 이렇게 완전히 차고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어떤 박스권에 좀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고 특히 이번 주 3일 동안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장 막판 그리고 장 후반 들어가서 뭐 이렇게 계속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들이 S&P500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올라가기에는 조금 멈칫하고 그렇다고 내려갈 그런 흐름은 또 아니고 여러모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혹시라도 뭐 무역 분쟁이 좀 과격하게 번진다면 이렇게 톡 쳤을 때 쓱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경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격하게 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정말 힘들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중국에서도 뭐 좀 좋게 좋게 잘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 국내 증시가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코 풀면 우린 기침한다고요 라고 얘기를 달았던 게 미국에서 나왔던 조금은 불안불안한 이야기들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옐론 머스크 CEO가 이걸 왜 썼는지 모르겠어요 테슬라 스탁 프라이스 is too high IMO, in my opinion이라고 하죠 내 생각에 테슬라의 주가는 너무 높아 왜 했을까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런 분석들을 봐도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는지 아직까지 좀 미스테리한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가 저기 긴 은봉이 몇 개 보이시죠? 저 타이밍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런 긴 은봉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테슬라도 힘들게 올라왔거든요 막 급등을 하다가 급락을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힘들게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찬물을 싹 뿌려버리니까 좀 걱정을 했었죠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바로 또 회복을 하는 모습은 대세에 좀 큰 지장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어떤 믿음 시장의 믿음이 확실히 좀 탄탄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삼성 SDI도 보시다시피 LG화학을 뭐 가져오려고 했는데 LG화학은 또 어제 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어서 그건 좀 주가가 다른 희석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 삼성 SDI를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되게 기침을 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잘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 역시 뭔가 떨어질 만한 그런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좀 대세에 지장은 없어 2차 전지는 계속 갈 거야 라는 믿음을 또 보여준 것 같아서 이것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아 이거 좀 걱정이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워런 버핏 지오입니다 버쿠셔 에서웨이의 의장이라고 하나요? 회장인가요? 네 아무튼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항공산업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다 3, 4년 이후에도 사람들이 예전처럼 비행기를 많이 탈지 자신이 없다 다들 어느 정도 생각하는 부분이죠 사실 항공주의 현재가 굉장히 힘든데 미래는 그래서 언제쯤 나아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해외여행을 진짜 지금 얼마 전처럼 사람들이 정말 활발하게 다닐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핏 회장도 항공주를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했다는 그런 기사가 올라오면서 항공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델타 항공의 주가인데요 저는 국내 항공사들이 뭐 여러모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와 델타 항공이 주가 떨어진 거 보니까 어우 정말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델타 항공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미국의 4대 항공사의 주가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도 이제 손절을 했다는 게 지금 손절을 했다는 거는 향후에 더 큰 피해를 줄이겠다는 마인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핏이 그런 열정을 했다 와 그럼 항공주 진짜 힘들겠는데 라는 그런 인식이 좀 기저에 깔렸던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 어떤 좀 역사가 있습니다 아픈 역사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모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면서 뭐 기침을 했다고 봐야겠죠 사실 대한항공은 이번에 자구책 마련한다고 이제 뭐 자회사 매각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전체 회사를 다 매각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좀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ATDC 현대산업 개발에서 무기한 연기를 하면서 주가가 또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얘기까지 등장하면서 미국이 사실 살짝 코를 풀었을 뿐이에요 테슬라의 그 CEO는 그냥 집에서 심심해서 그냥 트위터 한번 쳐봤고 그 다음에 이제 버크셔에서의 회장은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팔았을 뿐인데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좀 흔들림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긴장을 해야 됐던 그런 날들이었고요 자 수요일입니다 슬슬 치맥의 계절인데 치킨이 금값이라고 라고 얘기를 달아봤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타이슨푸드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육가공 공장이라고 하죠 고기들을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이렇게 가공해서 납품을 하는 타이슨푸드라는 공장이 문을 닫았었습니다 최근까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문을 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가동이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기값이 좀 금값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옆에 보이는 사진은 여기 브라질입니다 남미까지도 최근에 코로나19가 좀 침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 사실 브라질 달기 뭐 그렇게 과거에 어떤 막 뉴스에도 올라올 정도로 막 그렇게 믿음을 주는 그런 제품은 아니지만 브라질 달기 굉장히 많이 여러 군데로 수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도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들어보니까 JBSSA 공장? 이 공장이 브라질 최대의 공장 세계적으로도 되게 규모가 큰 공장인데 여기도 문을 닫으면서 전체적으로 고기 수급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뭐 고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올라왔었죠 예를 들면 우리손 FNG 그리고 마니커 FNG 같은 종목들이 그런 흐름들이었는데요 보니까 또 복날이 오더라고요 이제 더워지니까 또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 아닌가 복날이 7월까지인데 7월이 솔직히 7월은 아직 벌써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 공장들이 다 문을 연다고 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다는 거는 뭐 여러모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순환매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 최근 들어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수급이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닌다 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니커 FNG도 보시다시피 뭐 상한가까지 들어가다가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안정을 찾겠죠 어찌됐든 뭐 결론은요 치킨이 금값이 되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수급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은 곳들을 떠돌아다니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요걸 또 수요일 이슈로 준비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는 요 내용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적 시즌이 점점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과정에서 카카오가 정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내주면서 카카오가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정말 눈부신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실적이 발표가 되기 전에 카카오뱅크의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여기서도 순이익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미 예고가 됐었고 금융 쪽에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냈는데 카카오의 진짜 실적은 어떨까라고 해서 두고 봤는데 웹툰, 페이, 모빌리티, IP 다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다 했는데 다 잘 나왔던 그런 카카오의 실적이었습니다 언택트 종목들 중에 핵심으로 꼽혔기 때문에 실적이 혹시라도 조금 안 좋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셨던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려를 부식시키고 더욱더 하늘을, 천장을 계속 뚫고 있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주가 흐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주봉인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다지만 낙폭이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됐던 것도 저는 특징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낙폭을 비교적 작게 가져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언택트 그리고 카카오라는 종목이 글쎄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든다고 해서 카카오가 크게 피해를 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낙폭도 좀 덜 가져갔었는데 실제로 실적을 발표를 했더니 더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그런 상황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중간에 2018년과 2019년에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았던 그런 카카오의 주가의 원인이 뭐였냐면 투자가 너무 여러 군데 이렇게 분상이 된다 좀 잘하는 것만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거 다 어떻게 다 걷어들일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이상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물론 좋다는 얘기는 계속 들리지만 사고 싶지만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투자를 계속 늘려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진짜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될지 지금의 흐름을 살펴봤더니 이게 카카오 신용카드인데요 카카오 신용카드가 나온 지 열흘 만에 10만장이 됐다고 합니다 팔린 건 아니죠 카드가 팔린 건 아니고 발행이 됐다고 해야겠죠 참 카카오 카드는 뭔가 내가 쓰지 않아도 약간 갖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신용카드 귀엽게 IP를 라이언을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갖고 싶은 느낌은 있지만 뭐 신용카드 많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신청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신용카드로 다시 한번 카카오뱅크의 실적이 좀 연속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가져가고 있고요 옆에 보이는 건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개발하고 있는 카카오 워크인데 카카오 워크까지도 만약에 좋은 성과를 내준다면 뭐 지금의 주가가 전혀 비싸지 않은 걸 수도 있겠죠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겁나는 그런 수준의 주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다 해서 좋은 실적을 냈다는 것에 있어서 박수를 쳐주고 싶고요 그리고 언택트 수혜주로서 확실히 어떤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조금 어떤 로드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꼽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결론 외국인이 들어오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사는 느낌이 안 날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수급에 빨간불이 조금 조금씩 찍힙니다 뭐 띄엄띄엄 4월 17일 한번 그리고 4월 27일 190이요 굉장히 적은 액수지만 어쨌든 빨간불이 나왔고요 4월 29일 그리고 5월 8일까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사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매도가 훨씬 더 많죠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시작했다도 아니고 매도를 잠깐 멈췄다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참 미국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죠 경제 재개는 하고 싶으나 해야 될 것 같으나 왜냐하면 뭐 실업률이 너무나도 높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매주 지금 몇백만 명씩 실업을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니 그거 실업수당 청구자만 그 정도면 실제로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제 재개는 하고 싶은데 근데 또 걱정이 되는 거죠 미국의 뭐 경제활동 재개 기준을 충족한 주가 하나도 없어요 전문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문가가 그랬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40여 개 주가 경제활동을 재개하는데 여전히 재확산 우려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는 게 좀 걱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시장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약간 뭔가 불안해 뭔가 이거 언젠가는 좀 어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묘한 그런 긴장감 이런 것들이 아마 여기에서도 시장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사회의 어떤 인식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브라질 아까 당 얘기를 하면서 잠깐 했는데 그래서 당 얘기를 사실 한 것도 있어요 브라질의 신규 확진이 또 1만 명 가까이 1만 명 가까이 증가를 했다 이제 남미 쪽으로도 이렇게 퍼지고 있다는 게 저는 좀 걱정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대륙 아프리카 확진이 5만 명이 넘었다 19만 명 사망할 수도 남미와 아프리카가 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기에 물론 경제 수준이 많이 올라왔지만 유럽이라든가 미국만큼 올라오지는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피해가 확산됐을 때 조금 더 더 크게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유럽이 조금 진정이 되고 미국이 이제 진정세를 곧 찾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어도 여러모로 아직까지 좀 깨림칙한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즘 뭐 문자 많이 오시죠 뭐 이태원 방문하신 분들 뭐 알아서 격리하세요 뭐 이런 것들 발열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걱정했던 그게 또 터졌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예전에 그 이슈 브리핑 할 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뭐 날씨 좋아지면 나갈 수 있죠 근데 클럽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게 터져버렸네요 클럽을 참 뭐 연휴 사이에 몇 번을 갔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 안에서 이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저 조금 이제 사람들이 방심하던 차에 어떻게 되면 경종을 울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 같아서 어 뭐 걱정반 뭐 안심반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는 약간 탄력이 약해지나 걱정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갭을 띄워주면서 다시 탄력을 찾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코스닥은 말 그대로 뭐 월드베스트예요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수가 코스닥이다라고 전 세계에 자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두유노 코스닥을 이제 물어봐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여러가지 바이오뿐만 아니라 언택트 그리고 뭐 정책주 뭐 최근에 경협주 뭐 여러가지로 진짜 얘기할 것이 많은 그런 코스닥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 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렇게 불안한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우리는 결국 이겨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해냈기 때문에 그만큼 저런 불상사가 발생했지만 또 다시 이겨낼 것이고 아마 전 세계가 언젠가는 이겨낼 것이라는 믿음이 아직까지는 좀 우세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뭐 불안불안하지만 어쨌든 결론은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다 그것이 저의 결론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그 불안함을 가지고도 계속 올라가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